미쳤다, 미쳤어. 자나, 기억 없는 거 뭐. 익숙하잖아.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. 아니, 어제 이봉식이기 때문에 충격이 컸나? 왜 저래요? 일이 이렇게 된 건 결국 아버지 때문이잖아. 내가 지금 너한테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니야. 그냥 어떠시게 전달? 이봉식 거는 요즘에서 강미나로 마무리하고 퉁치는 거야. 홀? 나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마요. 들으면 또 전달해야 되니까. 작은아버지가 한성의 전무 대신 제 손을 잡을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니들이 왜 강미남 회장을 못 하는지 그 이유를 내가 말해줄 거야.